가을에 가진 곳에 영어의 빛놈 부당정권 대한민국 문재영은 개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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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나라방망 문재영은 개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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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박원효 의사께서 폭탄을 투척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폭탄을 투척한다고 큰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사안의 사태에 대해서 비가 끓는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가 폭탄을 투척하고 싶지만 서로가 어린이 비폭력 허가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화 보기엔단위 백두산까지 한 번째를 여러분이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청년 대학원생 한두영 국룡아리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반 세육기집회 참여할 때마다 힘이 나서 올라오는데 오늘 발걸음이 정말 무겁게 올라왔습니다. 장교는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실이 죽었고 법치가 죽었고 보수와 자유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1년이 지나 오늘도 저 쓰레기같은 걸로는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언론 선동꾼 새끼들아 너희들이 진실을 외면해 놓고 무슨 개소리냐 너희들아 내 분의 목숨은 목숨도 아니냐 묻어놓고 무슨 진실을 해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관 여행 작자들이 아직도 1년이 지나서 자기들 밑에서 판결받고 법칙에서 살려고 합니다. 야이 의사복관 쓰레기 됐끼들아 니들이 벽치를 판을 시켜줘서 무슨 괴물이냐 그리고 또 많은 몇몇 정치인들이 박근혜를 입고 자신을 찍어주면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야이 정치업직 벽치 갑작불 쓰레기 됐끼들아 니들이 벽치를 벽치를 파물로 이끌고 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놓고 무슨 개소리냐 여러분 우리는 1년이 넘도록 트럭질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작년 오늘부터만 해도 이미 벌써 1년입니다. 1년 동안 트럭질 휘날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희망 쳐서 모르는 사람들 좀 깨달으라고 트럭질 힘차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희망이 있는 몇몇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저는 그들에게 큰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트럭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정의와 진실이 트럭질과 함께 있고 박근혜의 토명을 혼자 가게 하실 수 없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고 미국에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일방적인 부폭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방적인 부폭을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아십니까? 이거는 미군을 철수하라는 얘기랑 다른 소리입니다. 왜 복실방적인 부폭을 반대하느냐 우리는 6.25 때 생명부지의 땅에서 추방한 소심만 미국 청년들의 극단만큼 이미 빚을 줍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빚을 줘야 합니까? 저는 자존심인 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 가치가 있는 파트너인지 우리가 자유세계를 이끌어갈 통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명분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제대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태극기를 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성적이랑 함께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반하려고 그렇게 태극기와 성적이랑 함께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치고 싶습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태극기이다! 우리가 태극기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복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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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책임ASS 어떻게ään 맞 Поэтому? 요? 가족과 함께 쓴다고. 여기 중간에 국권 gained 그들이 얼마나 더 coûts mag이